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숏 루션으로 짧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손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손톱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신력 공신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어쿠스 기타를 주기적으로 연주하고 있고 전자기타 같은 경우도 저는 손으로 많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톱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손톱 관리 방법을 전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손톱이 좀 건강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 손톱이 자주 부러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하루에 우유를 300ml씩을 매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그러다 보니까 손톱이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꺼워지고 색깔도 원래는 하얀 손톱이었는데 약간은 좀 노란빛이 나면서 확실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로 치면 0.5mm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0.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손톱 두께가. 정확한 미리는 모르지만 우유를 주기적으로 먹고 난 뒤부터는 손톱이 많이 두꺼워지고 다시 얇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슈퍼나 편의점 보이면 무조건 우유 최소 200ml 정도 사서 쭉 들이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매일 같이 우유 드시면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톱을 기른 채로 리듬기타 같은 걸 치다가 줄에 갈려서 쉽게 부러지거나 많이 갈리는 분들 계신데 손톱을 기른 채로 리듬기타 연주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를 잡을 때 이렇게 좀 뒤에 손가락을 구부려서 손톱이 닿지 않게끔 해서 연주하는 편입니다. 손톱이 없을 때는 신경 안 쓰고 막 했어요. 근데 이거 좀 구부려서 하시면 이거 5분이면 적응됩니다. 연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손톱을 어떻게 모양을 잡느냐. 이 장비. 이거 올리브영 가시면 있는 6단계의 손톱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손톱 버퍼인데 여기에 보면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는 그냥 살짝만 문질러도 손톱이 그냥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손톱깎이로 손톱 모양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4단계부터 슥슥슥 해서 잡으시고 조금 적당히 잡혔다 싶으시면 5단계, 마지막 6단계까지 하시면 손톱 관리가 끝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5단계, 6단계가 되면 여기가 살로 문질러도 다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고운 버퍼인데 왜 이렇게 얇은 버퍼로 하냐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피크를 사시다 보면 어떨 때 조금 뭐랄까요? 조금 가격이 싼 피크를 사다 보면 이게 피크가 막 고르지 않게 매무새가 돼 있는 피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새 걸 가지고 연주하시면 뭔가 소리가 날카롭거나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조금 치다 보면 여기가 약간 둥그러지면서 소리가 부드럽게 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손톱도 손톱깎이로 딱딱 자르고 나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각이 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날카롭고 좀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아주 고운 단계까지 가서 부드럽게 매무새를 만드시면 부드러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손톱 모양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거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는 저의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손톱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놨는데 중지는 제가 살짝 이렇게 관리를 해놓은 상태고 검지는 그냥 이렇게 좀 길러져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위에서 지금 며칠째 지금 안 자르고 뒀는데요. 자 검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끝에 이 부분이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네모져 있죠. 지금 이쪽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중지를 보시면 그쪽이 삭 살과 함께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호하는 피크예요. 저는 던노 피크의 엉덩이 부분을 많이 치기 때문에 손톱을 그 모양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 깍두기가 되면 그 깍두기 부분이 자꾸만 줄에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리가 날카롭게 날 거예요. 이 지금 깍두기 끝이 완전히 네모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줄에 걸리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 중지처럼 일단은 출발을 쫙 폼을 썬 그리듯이 손가락 모양을 따라 잘 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의 그 산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봉우리가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에 대한 여러분 취향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피크 모양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렇게 폼을 썬 따라서 손가락 모양대로 쭉 옆면을 잘 밀어내셔야 된다. 아무래도 폼을 썬으로 이렇게 쫙 만들려면 살과 같이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장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손톱 미는 줄 같은 걸로 하다 보면 이게 피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부분은 얼마든지 문질러도 다치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가 저의 손톱 관리입니다. 여러분. 손톱의 길이라든지 손톱의 그 엣지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되 첫 번째 우유를 드시라. 그래서 손톱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피크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손톱이 다른 줄에 걸리지 않게끔 잘 구부려서 하시라. 그 다음 손가락의 그 윤곽을 따라서 옆면에 줄이 닿을 때 싹 미끄러지게끔 폼을 썬 그리게 잘 관리하시라. 그 정도 오늘 숏 루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은 메일 통해서 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숏 루션에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